무면허 운전 차량에 뛰어들어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온 자해 공갈단이 붙잡혔습니다.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. 이때 차를 몰고 온 무면허 운전자들이 표적이 됐습니다. 취재의 홍석준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 뒷부분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크게 넘어집니다. 땅 위를 이리저리 구르던 남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운전자의 부축을 받습니다. 경찰에 구속된 30살 A씨 등 3명은 도로교통공단 주변을 서성이며 가짜 사고를 낼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역할을 나눠서 미행까지 했습니다. 면허가 취소돼 공단에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까지 차량을 가져오는 무면허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. 내 차체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피부과하자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게 하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놓고 날려야 돼서 도로. 구미, 포항, 원주 등 전국 4군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주변에서 14명의 무면허 운전자가 1억 원을 뜯겼습니다. 사고 순간 자해 공과를 직감했지만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두려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 중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